1등분야 2등분야 화랑하면 닉네임 이랑요? 뭐야? 그러니 하셔야죠 뭐 아 뭐야 아하 3타 안나올.. 약간 보고할수있어 야 뭐랬었지 또 아냐아냐 웃겨가지고 진짜 어퍼 안쓰신다 나 어퍼만쓰는데 오오 막혔다 아이씨 Beta 패릭날 몰 우와아! 아 나이스 화랑들이 저 발들면 이거하면 좋아요 그럼 조금 저 심리를 좀 굳힐 수 있어 스탑 위플래쉬 구글 트랜슬레이트 베이직 클릭 음 뭔 말이지 아아 오케이 빠르나 구아 견신 와 아 미친 웨이브 초오찌인데 그냥 오찌가 한 번 나가버렸어 웨이브 안나와가지고 이 스탑 위플래쉬 부위밀 스탑 위플 스탑 위플래쉬 스탑 위플래쉬 카운터 카운터 3타 아이씨 안보여 카운터 카운터 외너포 잡거든요 아깐 잡았잖아 외너포 뒷박 뒷박 개개쳐 아아 아까 외너포 잡았는데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어 아 이거 슬로모션 돼갖고 피해진거 같애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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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버거 쓴다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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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거 안섰네 It's not 맨패 맞았다 카운터 아~~ 저거 진짜 딱 각이었네 어마 우와 태권도에 저런 기술이 안녕하세요 씨 소스카이 되게 안쓰신다 자 워 워 워 워 씨 조짓뻣네 헉 안녕하세요 헬로 we learn basic english but actually ah it's true it's true 아 알고 뒤옥 갔거든 아씨 와 하나 맞아가지고 조질 뻔했네 가버린대 중이야? 죽네 찐이지 화이킹 태권도 안났구요 양손 저게 바로 그 나와라 애왕 나와라 애왕 아니겠습니까? 어? 와 쩐다 이걸 왜그렇게 떼우네 안죽었다 죽네요 아 땡큐 아 땡큐 근데 초빙을 하신건가? 보컬을 초빙 하신건가? 보컬을 초빙 하신건가? 아 망했다 가져 가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냐아냐 안써도 내가 파 아 존나쎄 저게 데미지가 84에요 84 특징이 있어 쓰는 사람이 나말고 없어 쓰는 사람이 나말고 없어 나이스 오케이 시야 저작권 저작권료 내세요 아니야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야 아니야 아 초야쓰지 내가 어떻게 저걸 써 저 상황 잘 안나와요 1998 띄우고 초호찌 귀신이타 원투포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존나쎄 삭V εται 혜기 alties 극 我想 푸로 아 시계형 초스카야 하셨네 맞는데요 다른거야 다른거 실수하는거야 실수 3타에선 더 쉬워 야 이거 죽냐 이거? 안죽지? 원투 좋아요 미드메초스카이 여기서도 이제 익었으면 돼요 데미지 노릴려면 세요 망했다 와 잘피한다 아 조스카이 아 왜이렇게 길어? 오우 라이스 라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로우, 로우 스티브, 데뷔 진, 진, 탑, 탑, 탑 포, 오케이, 5등은 많아요. 와, 둘째 뺐다, 마셔뻔했다. 시계 잘 돈다. 초치 좀 써야겠다. 가동완 걸어보자. 가비. 와, 이 다 존나 세네. 아, 이거 왠지 하려고 딱 외부 입력해놨는데 죽네. 아니, 순서는 없어요. 로우가 1장이고, 스티브, 진, 삐까삐까. 근데 스티브랑 진이랑은 또 스티브가 좋아. 하고 데뷔진 뭐 그정도. 굿. 아, 아픈데. 애왕 잘 안쓰시네요. 실수했다. 아, 스텝 실수. 오우야. 개쩐다. 바보. 마하스 이겼네. 하하 야 그 보니까 놈즈인 카즈한테 치던데 카즈아 존나 좋아요 아 이상한 맛 좋아 마이 로우 스트레쉬 막히겠다 초호치 맞고 계속 원투하시거든요 초호치 초호치 아니면 하이킥 쉽게 갈려면 하이킥 오케이 하이킥 하던가 해봐야겠다 뭐해 야 뭐해 아싸 저기도 뭐해 아싸 저기도 뭐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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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오케이 짠소 짠소는 때려야되는데 짠소는 한사람이 잘 없어서 대처가 잘 안된다 짠소는 짠소는 흙이 너무 좋아졌어 와 또 태권도 했으면 졌다 이거 조용히 하세요 조만간 맞춥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어렵다 제가 몇승 했죠? 5승 했나? 딱 본점 됐으면 풀점 되면 딱 끄면 되겠다 아유 이래서 추돌하는 겁니다 이거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저 리듬게임 별로 못해요 아 미천승 아 뭐야 뻥발했는데 나도 야비한 기술 태권도에서 배워왔어 미천수 아 죄송해요 아 자꾸 안되네 안써야겠다 아 초어제 쓸텐데 어 맞을거였다 로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로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오예 어 왜 안맞아 저게 진짜 움직이나면서 4년에 한 2년에 한 번 일어난 일인데 2년에 한 번 일어난거거든 내가 최근에 두 번 일어났어 아 치킨 맛있겠다 2021년 2월 11일이 되어야지 이제 저게 삑사리가 난다고 아 칠수로 눌렀어요 강등 아니실까요 원점이었다면 원점이 아니셨네 오케이 아 카운트는 안넘어졌어 아우씨 아까 그 2년에 한 번 얘기했더니 하이킥이 왜 안맞을 것 같지 2년에 한 번인데 분명히 카운트 한다니까 쫄려가지고 오우 왕했다 아이씨 죽었다 안맞았다 이게 맞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양손 생각하면은 초다 잘 맞아 저거 왜냐면 양손이 아 병신 맞았는데 왼손 눌렀어 원투 하돌 준 마찰 야 알고 아 알고 흘렸는데 횡을 이기해가지고 피해졌네 하아 존나그러네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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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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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이겼죠? 고생하셨습니다 멘만 많이 이겼다 아이고 아이고